자 이번에는 원급 비교 공부해 볼 건데 자 원급 비교, 에즈에즈를 원급 비교라고 하는데 앞에 에즈는 이거 매우 라고 해석하면 되고 뒤에 에즈는 뭐뭐만큼 뭐뭇처럼 그리고 에즈하고 에즈 사이에는 꼭 형용사나 부사에 원급을 넣어줘야 돼 원급 원급은 그냥 단어 그대로란 얘기죠 자 부정문, 그러니까 낫이 붙어 있는 문장에선 앞에 에즈 대신에 소우를 넣을 수도 있어 그 다음에 꼭 형용사만 들어가는 건 아니야 부사가 들어갈 수도 있어 그 다음에 뒤에 에즈 뒤에는 주어동사 형태가 들어가거나 아니면은 주격보다는 목적격을 주로 쓴다 또 여기 에즈에즈 사이에 명사가 들어가야 하면은 어수는 에즈, 형용사, 어언, 명사 원래 이 어언이 형용사보다 앞에 나와 있잖아 근데 여기에서는 뒤로 보내라는 얘기야 그래서 형용사 뒤에 쓰는 거야 복수명사를 쓰면 그땐 당연히 언어, 언어, 언어는 안 쓰겠죠 Jane is so smart as he is Jane은 매우 똑똑하다 요게 안 되지 이거 부정문에서만 바꿀 수 있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게 아니라 에즈 그 다음에 원급 들어가야지 원급 그러니까 이것도 스마트로 바꿔줘야겠지 그래서 Jane은 그만큼 매우 똑똑하다 여기 뒤에 주어동사 형태 들어갈 수 있다 그랬어 자, B She doesn't work 딜리전 하면은 성실히, 열심히 라는 뜻이에요 근데 자, 여기서 보면은 일단 work가 일형식이야 일형식 그러니까 뒤에 형용사가 오는 동사가 아니야 뒤에 형용사는 이영식 동사일 때 오겠지 그러니까 여기는 부사가 와야 돼 그러니까 Ly 부사도 된다 그랬어 부정문이니까 소 들어가도 되고 그 다음 주격보다는 보통 목적격을 쓰는 거야 목적격 자, 그리고 그녀는 그녀는 멋진 미소를 가지고 있다 데이빗이 그러한 것처럼 여기서 명사란 말이야 스마일은 여기서 명사가 들어가는데 하여튼 관사가 여기가 아니라 그랬지 형용사 뒤로 가야 된다 그랬어 그 다음 이 이즈가 주어동사이긴 맞는데 이게 대동사야 대동사 근데 이게 일반 동사란 말이지 일반 동사는 영어에서 두 동사로 받아줘야지 두 동사 근데 데이빗이 3인칭 단수니까 더즈 자, 그 다음 비교 대상 일치의 문제가 나올 수 있는데 이건 비교 대상을 같은 종류로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보통 소유대명사격 야, 근데 명사에다 어퍼스트로피 S 붙이면 이건 의미가 두 개지 뭐뭐 의도 있고 뭐뭐의 것도 있고 그러니까 이건 소유대명사기도 한 거야 근데 이게 한국말로 해석하면 해석이 비슷해 그래서 좀 헷갈려 하더라고 자, 제인's car is faster than me 제인의 자동차는 나보다 빠릅니다 아, 물론 야 근데 이게 또 어떻게 되면 말이 되는 것 같다, 그치? 자동차랑 사람을 비교한 거예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예문을 좀 more expensive로 바꿔야겠다 니네 예문에서는 그러면 이제 되겠지 야, 차랑 사람을 가격을 비교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이때는 미가 아니라 마인으로 바뀌어야 돼 그래서 제인의 차는 나보다 비싸다 그래서 여기 미가 아니라 마인으로 바뀌어 줘야겠고 그 다음 배수사에서 두 배, 세 배를 이게 배수사라고 그러는데 이걸 엣지 앞에 두면은 원래 뒤에 엣지는 뭐뭐만큼 뭐뭇처럼 이었잖아 근데 그러면 보다라고 해석하라는 얘기야 근데 덴을 쓰면 안 돼 자, 타임즈는 두 배, 세 배 이렇게 할 때 근데 두 배는 투하이스를 쓰기도 해요 자, 피터의 성적은 신디보다 두 배 매우 높다야 근데 이걸 덴을 쓰면 안 된다는 얘기지 as를 써야 돼 그 다음에 하이어가 또 비교급이 안 되니까 하이 그 다음에 신디랑 성적을 비교할 수는 없잖아 신디의 성적을 비교해야지 그러니까 어퍼스트로피아스 자, 그 다음에 고난도 문제가 들어가면 요거까지 나오면 진짜 또 헷갈려 이게 as 앞에 1보다 작은 분수표현 2분의 1, 3분의 1, 5분의 3 이런 거 자, 원급 비교에서는 오히려 더 작아져 비교급 비교는 원래대로 하면 원래대로 이렇게 해서 더 커지는데 원급 비교에서는 오히려 더 작다 보자 자, 피터 is as tall as 신디 피터는 신디만큼 매우 크다 그러니까 피터가 90이니까 둘 다 90이네 데이빗은 트와이스 as tall as 신디 신디보다 두 배 크다 그러니까 180 제인은 신디보다 3분의 1 더 크다 그럼 신디가 90이었잖아 3분의 1이면 30, 그러니까 120 그러니까 제인이 신디보다는 큰 거야 30cm, 3분의 1 타냐는 is one-third as tall as 제인 타냐는 신디의 3분의 1만큼 크다 타냐는 제인의 그러니까 제인이 120이었으니까 3분의 1이니까 40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때는 오히려 더 작아진다는 거야 원급 비교를 이렇게 1보다 작은 분수 표현이랑 쓰면 비교급하고는 다르죠 그 다음 크리스는 타냐보다 3배 더 크다 그럼 곱하기 3 하면 돼 타냐가 40이니까 120 자 그래서 핵심 요점 as as 뭐뭐만큼? 매우 뭐뭐한 여기 원급 들어가야 돼 형용사나 부사 명사 들어가면 as, 형어명 부정문에서는 요거 대신에 so 되고 as 뒤에는 주어동사, 대동사 아니면 목적격 자 비교대사항 일치 주의해야 돼요 여전이란 말을 빼야 되겠다 보통 소유대명사 기억 이렇게 쓰는 거야 mine, his, hers, yours, theirs 아니면 명사 어퍼스토피아스 배수사 2배, 3배 뒤에 as를 보다 근데 댄스면 안 된다 그랬어 1보다 작은 표현 붙으면 원급 비교 as에서는이 아니라 원급 비교에서는 오히려 더 작다 자 이번에는 접속사하고 전치사 배워보죠 자 요 문법은 그래도 진짜 간단해 전치사는 전명구를 만든단 말이야 그게 이제 전치사 뒤에는 명사가 온다는 뜻이고 접속사는 뒤에 주어동사가 오는 거야 근데 이 주어도 명사거든? 그러니까 실제적인 차이는 동사가 있냐 없냐 해석은 비슷해 여기도 보면 때문에 뭐뭐 동안 뭐뭐에도 불구하고 뭐뭐이지만 어부 들어가면 이건 전치사야 4, during, while 4D에는 보통 숫자들로 하는 거예요 4, 3, years 3년동안 이렇게 그 다음에 이거 인스파이드 어부에서 어부 빼먹는 경우 되게 많더라 서술형 때 조심하고 자 이제 봅시다 자 because your help the kids could finish their study 너의 도움 때문에 그러니까 네 도움 덕되게 아이들은 그들의 공부를 끝마칠 수 있었다 자 여기가 이제 주절 주어고 동사 목적으란 말이야 그러니까 because가 들어가려면 동사가 있어야 돼 이 동사 말고 이건 주절동사니까 얘랑 관련이 없지 이쪽이랑 요렇게인데 이게 소유격이야 주격이 아니라는 얘기지 그렇다는 얘기는 얘는 형용사거든 소유격은 얘 뒤에는 명사가 들어간 거야 명사 소유격은 형용사야 이제 형용사는 명사를 꾸미고 그러니까 이게 유가 아니기 때문에 유가 들어가도 또 안 되기도 하고 여기는 동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because of로 바꿔줘야 돼 자 그 다음 he will come to my birthday party 그는 나의 생일 파티에 올 것입니다 despite he has his much humor 그가 그의 많은 숙제를 가지고 있지만 이건 his는 빼야겠다 자 그러면 여기는 주어 동사가 있잖아 여기 동사 그렇기 때문에 접속사를 써야지 동사가 있으니까 그래서 despise이 아니라 all do 야 이거 잘못 들어갔다 야 이게 all do 이게 아니라 이게 all do 가 맞는 거야 all do 로 바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고난도 주어 동사 구조 앞에 that을 생략시켜 놓는 that은 생략이 잘 되잖아 그죠 요런 거를 만들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 보자 many koreans became interested in it 많은 한국 사람들이 그것에 be interested in 하면 뭐 뭐에 관심이 있다 근데 become으로 썼으니까 관심 있게 되었다 because the song he composed 여기에서는 요게 대시 하나 생략돼 있는 거야 영어에서는 중간에 이렇게 주어 동사가 뜨면 무조건 대생약이거든 그럼 요렇게 꾸며 들어가야 돼 어 그러니까 이 컴포즈드는 song이랑 관련 없고 희랑 관련된 동사야 그러니까 이 song은 지금 동사가 없다는 얘기야 명사만 있으니까 전치사를 써줘야지 그래서 그가 작곡했던 노래 때문에 because of로 바꿔야 돼요